쇼츠는 막방 날입니다 근데 겸사겸사 같이 또 500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스테이지 준비하러 지금 7시 반이고요 제가 어제 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할 거예요 덜 웃기 웃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이 쇼측 녹화 때 베러 때도 그렇고 중간에 필 스페셜도 그렇고 이 베이비눈 스탑까지 오히려 이런 약간 적적인 노래가 훨씬 저한테 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정말 와우들한테 컨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들의 반응이 어떨지? 지금은 우리 와우들 만나러 가는 길 귀여워 더 크게 말해도 귀여워 귀여워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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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나냥이 파가 많이 늘었던 소식이 저한테 들려요 원래 무조건 토끼행이었는데 나냥이도 생겨고 나몽이도 생겨 아 나 아까 나몽이 찍어달라고 나몽이 할 땐 웃기 나몽이 할 땐 웃기 나몽이 할 땐 웃기 모두들 맛있게 드시고 모백해 축하 그리고 나나 임시 마무리 축하 와우들 고마워요 편지 오늘 엄청 많이 주네 저 매주 와우들이 준 거 진짜 잘 읽었어요 진짜 감동이다 근데 진짜 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와우들도 약간 부끄러워서 실제로 말 못하는 것들도 편지에는 진짜 잘 닮더라고요 엄청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던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냥 와우 일상도 그렇고 그냥 큰 내용이 아니어도 얘기해 주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워요 나 이거 지금 다 읽을게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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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지막 쇼챔 생방전입니다 아직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당일이 되면 실감이 늘 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때마다 근데 뭔가 끝날 때쯤에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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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가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여긴 바로 땡큐 챔피언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 MC 막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생방 시작해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좀 놀라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딱 오자마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 무대를 봤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언니 배러 했던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끝나면 그냥 왕창 잘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따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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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도 잘하더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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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와우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전체축에도 고마워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면서 오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해낸 것 같다는 색깔이 들어요 진짜 저희 꽃물 끝이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 시간을 잘 못했지만 오늘 덕분에 지금까지 잘 맞춘 것 같다는 점은 뿌듯합니다 희한한 마음으로 좋은 일들 저한테 소식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